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 영광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가의 작곡자인 게오르그 프리드리 헨델은 1685년 독일 할레에서 유명한 외과의사인 아버지와 루토교 목사의 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음악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신앙에 대한 부분도 잘 양육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작센 바이센 펠스 공작의 공정에서 외과의사로 있었기에 공정에서 연주되는 음악을 자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헨델은 오르간 연주자이며 작곡가였던 차하우의 제자가 되어 음악을 배웠으며 오르간과 오버에와 바이올린도 함께 배웠습니다 천재 음악가였던 헨델의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너무나 뛰어난 음악적 감각에 그의 음악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한편 같은 1685년생으로 동갑내기이자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웠던 바우 두 사람은 천재 음악가로 불리우며 고전 클래식의 피트를 마련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음악적인 대결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바우가 독일 국립음악원의 원장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헨델은 더 이상 음악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고 단지 자리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니라 음악 원장이 되면 궁정음악에 대한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는 등 여러가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독일 음악사에 따르면 바우와 헨델은 평생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의 주변 사람은 늘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소문과 정보가 넘쳐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망감에 사로잡힌 헨델은 그저 매일 마음을 가라앉히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매일 기도를 드리던 헨델은 마음을 주스리고 오페라 한 편을 완성했습니다 그 오페라가 리날도입니다 그 후 1711년에 헨델은 뜻밖의 소식을 접합니다 자신의 작품 리날도가 런던에서 공영되었는데 큰 호응을 얻어 영국의 헨델의 팬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영국왕실에서도 이 공연을 하기 원했습니다 이 오페라의 성공으로 헨델은 그의 음악적 무대를 영국으로 옮기게 되었고 후일에 영국인으로 귀화하여 영국 국립음악원의 원장에 준하는 왕립음악 아카데미의 음악감독이 되었습니다 이 리날도의 성공이 계기가 되어 헨델은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 오페라가 없었다면 영국으로 가게 될 일도 없었을 것이고 메시아라는 작품이 나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1714년에 헨델을 좋아하던 선제우 조지 루이스가 영국의 국왕이 되어 조지 1세가 되었고 그로부터 많은 보호와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헨델의 음악을 사랑한 그는 왕실부속에이베당에서 왕실 가족끼리 모여 헨델의 음악을 자주 감상하였다고 합니다 이 역사적인 헨델의 행보는 영국의 정통 클래식이 뿌려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헨델은 바흐보다 9년을 더 살았고 74세에 운명하여 웨스터민스턴 대성당에 안장되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수도원에는 기쁘다 구즈오션 내의 작곡가인 헨델과 작사자인 아이작 와츠 두 사람의 동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 거의 100년이 지난 후에 로엘, 메이슨이 헨델의 메시아 중 일부를 발췌하여 평복해 가장 위대한 성탄곡인 기쁘다 구즈오션 내 를 완성시켰습니다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헨델은 이 오라토리를 작곡하기 위해 2주에 걸쳐 온 열정을 다하여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음악 생활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새로운 음악적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이제 주님을 위해 대작을 만들어 올리고 싶은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한 것입니다 헨델은 130킬로가 넘는 거대한 체구를 가진 사람이었기에 늘 무릎을 꿇고 장시간을 기도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때때로 기도를 끝내고 일어나지 못해서 주위 사람들이 부축을 해야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헨델은 그 금식 기도 중에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메시아를 만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악곡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주간의 금식 기도가 끝난 후 침대에서 요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음악적 테마들을 다 기억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메시아를 작곡하면서 수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방대한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단 40일에 완성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위대한 음악가인 헨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사랑과 온전한 순종의 자세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헨델의 순종을 너무 기뻐하시어 크게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